오늘은 118편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기도시간, 묵상기도시간, 또 합심기도시간,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 또 선한 일을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태도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지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삶으로써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육해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육체적인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해방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 주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이러한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며 불며 부르짖고 이렇게 그냥 애를 쓰면서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물론 이해는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이것이 이루어질까 말까? 응답이 될까 말까? 참 내 자녀가 이번에 참 시험을 보는데 합격할까 말까? 내 사업이 잘 될까 말까? 내 병이 좀 고쳐질까 말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러한 자세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어야 될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선포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을 줄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나은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높은 차원의 변화된 삶,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만 할 믿음이 있다면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물론 정력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 안에서 그 피로가 채워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너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행적이 있는데 그 행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며칠 됐는데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를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왔는데 갑자기 밖에서 아이고 이거 어쩌나 우리 간호사들이 막 애타는 그런 소리가 이게 무슨 일인가? 환자에게 하면 큰일이 났나 했더니 아예 제 아내가 그냥 찔뚝거리면서 잘 걷지를 못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식사 준비를 하다가 그냥 솥뚜껑이 떨어져가지고 발등에 그냥 그대로 뼈쩍한 것이 그냥 꽂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어떻게 됐는지 하러 병원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 기사한테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자 해서 찍어봤더니 발등에 있는 뼈가 이렇게 쫙 금이 갔어요. 금이. 얼마나 아파요. 즉시 위에 있는 정형외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정형외과에서 좀 정밀하게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기부수를 하게 됐어요. 반 기부수를 하고 이렇게 지금 앞으로 한 2, 3주는 좀 고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정말 날벼락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자신도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하는 일이 많은데 또 교회 또 기도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있고 또 병원에서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는데 그래서 저녁 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재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 아내의 그 발을 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발등에 있는 뼈는 붙을지하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지죠 기도하고 나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하고 왔는데 또 갑자기 와! 하고 그런 소리가 밖에 들려요. 그랬더니 기부수도 다 벗어버리고 아무런 통증이 없이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그 선포하는 기도 이것은 현대의학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정의외과 선생님은 2, 3주는 고생해야 되고 매일 좀 물리치료 받아야 되고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그거 어떻게 만지셨느냐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수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그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그 음성이 나타납니까? 처음에는 이게 호흡을 통해서 숨을 통해서 발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약하면 말씀도 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호흡을 잘 조정해서 뱉어내므로 숨을 뱉어내고 성대를 떨리게 만든다. 성대를 지금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도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바로 이 종의 성대를 떨리게 하는 거예요. 또 성대를 떨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혀를 움직여서 말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속에 있는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혀를 굴림으로 인해서 발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발성이 또한 입술을 통하여 밖으로 전파가 되는데 그 말씀이 전파될 때 구강의 모든 진공상태에 있는 뼛속에 진공상태 이게 막실랄이라서 그런데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 부비동이라는 게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말이 나오면서 여기에 있는 동굴과 같은 울림통을 통하여 나오게 하면 그 목소리가 멀리까지 목을 짜지 않아도 쉽게 목소리가 공명을 울리면서 울림과 떨림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한 그 말씀의 파장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공명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말씀 전파자를 통하여 그 호흡을 통하여 그 성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전파자의 숨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어요. 숨.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 생명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은 바로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흐. 그리고 또한 헬라우로 말하면 푸뉴마.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 성령. 같은 말입니다. 라흐. 푸뉴마. 숨. 바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선파자의 숨을 통하여 성대를 떨리면서 나올 때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 영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처럼 듣는 자들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죠.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나아가서는 육신까지도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양자역학적으로도 어떻게 해서 제 아내가 한 2, 3주는 최소한 지나서야 이것이 겨우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정상이 됐냐 이거예요. 이것은 좀 더 현대의학을 뛰어넘는 하나의 초자연적인 신유의 역사라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라 이거예요. 이것을 사실은 양자역학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닮아있는 거예요. 이 종이 아니면 또 여러분이 한 말에는 여러분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숨이 들어있다. 숨. 숨이라는 것이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사람을 통하여 전파가 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은 바로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치 미사일이 발사대를 통하여 혀가 발사대라고 하면 입술은 사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미사일처럼 혀를 통하여 입을 통하여 발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크루즈 미사일이 그 목표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타격을 하게 되면 그 타격 목표가 파쇄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공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무기가 된다. 이겁니다. 무기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40년 왕자 수업을 하고 뜻하지 않게 참 사람을 그냥 자기 동족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때리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교민을 그냥 때려 죽였다. 그걸로 인하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미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셔서 그들 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러나 모세는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 무엇이 간대. 어떻게 다시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내가 서서 그렇게 당신 우리 백성들을 돌려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나에게는 그러한 힘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모세야 니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제 손에 지팡이가 있느니라.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뱀이 됐어요. 뱀이 가진 거에요.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지요. 원래 그래서 뱀은 항상 머리통을 밟던지 잡아야 되는 거에요. 땅꾼들이 보면 머리를 딱 그 집게 같은 걸로 그냥 꽉 누르잖아요. 그리고 꽉 잡잖아요. 그럼 꼼짝 못 하는 거에요. 그건 뱀은 바로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사단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셨었다. 이거에요. 그래서 승리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왜 꼬리를 잡으러 하셨을까. 모세가 든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 성령의 건넘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불뱀에 죽어가면서 참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예수님이 달리셨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불뱀의 독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해독이 되고 다시 살아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치 예수님의 발을 여자의 후손이 바로 팔이 상한다. 팔이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발자체를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노뱀이세요. 우리를 살리는 노뱀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 뱀이 된 꼬리를 잡았을 때 바로 다시 지팡이가 됐다. 바로 그 지팡이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66권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모세의 지팡이요.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잘 사용해야 돼요. 이것은 이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팡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팡이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내리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또한 그 지팡이로 땅에 땅에 티끌을 치니까 땅이 모든 티끌들이 이가 되요. 이가 이가 되어서 가축들에게 모든 가축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모세의 지팡이 들어서 어디를 쳤어요?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또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영원한 생성수가 나오게 되는 바로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의 선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여러분에게 다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지팡이를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종의 입술을 통하여 이종의 혀를 통하여 이종의 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질병이 해결되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아픔과 통증이 사라지는 역사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바로 그러한 기적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는 심판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받으면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공할 무기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10편 149편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도들은 영광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지어다. 6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또다. 여러분 두 날 가진 칼이 뭡니까? 좌우의 날 선 검 바로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지고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 것 사용해야 돼요. 왜 검을 주셨어요? 군인이 말이에요. 총을 주셨는데 총을 사용하지 않으면 총을 잊어버린다면 그 군인이 무슨 군인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훈련만 잔뜩하고 전쟁에 나가서 패한다면 그것은 당나라 군대 소위 말하는 완전히 오합지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지어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혈과 육과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자분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그들의 적진을 갖다가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적진 휘하에 있는 모든 나라와 왕들과 민족들과 그 귀인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7절에 보면 10편 149편 7절에 보게 되면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을 벌한다. 복수한다. 이겁니다. 그 나라의 민족들을 벌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역사가 있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이 대적할 때 그들을 쥐고 있는 권세자분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나를 핍방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그냥 네가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줘. 나도 너에게 괴로움을 주겠다. 이러면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를 붙들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돼요. 그 흑암의 권세 속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의 하는 일을 하는 일을 회방하고 나를 멸하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산되버리고 파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왕들이 묶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위를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어떠한 불신자가 계속 예수를 찾고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강파가야 믿지 않냐 할 때 그 불신자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영을 묶어버리고 그 흑암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쳐서 멸하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자동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꼬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마귀의 역사는 우리들 우리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 중에서도 막강한 천사들이었어요. 루시보 휘하에 있는 천사들 참으로 능력 있는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미가엘대 천사에게 정말 쫓겨나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 마귀가 지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의 그 지역을 또한 주장하고 한 나라를 주장하고 그 한 나라가 또한 넘어지기는 다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군사냐. 여러분 파사국군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던 그 대적자들이 바로 파사국군이라고 파사국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흑암의 영들 마귀의 영들 그러한 영들이 회방을 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그 마귀의 영을 물리치는데 3주가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파사국군이 이제 물러가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리스가 탄생 바로 그리스를 주관하는 헬라의 영들이 그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속한 나라냐 아니면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는 나라냐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양에 속한 나라냐 아니면 염서에 속한 나라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원수의 강력한 진을 파쇄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회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할지어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 이에 그가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갑자기 치유된 걸 보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봐라. 하나님 앞에 어제 저녁에 내가 선포해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신 건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다. 이렇게 강력한 간증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카톨릭을 믿고 있는 간호사 중에 한 사람이 원장님 기도가 셉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이러한 능력의 지팡이를 지팡이를 얻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천사들이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10편 103편 20절에 보게 되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는 천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는 무슨 영이에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된다. 이겁니다. 사랑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바로 오늘 10편 118편 10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문 나라가 나를 애워 쌓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영안을 여세요. 엘리야는 그 영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개하씨가 보지 못하는 걸 봤다. 개하씨에게 눈을 열어주자 수많은 천사들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고가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걸 봤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게 된다. 끊어버리게 돼.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 쌌지마는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이 포천수양관의 과거의 초창기에 올라가게 되면 그 앞에 그 거린 노인이 살고 있어요. 움막 다 쓰러져가는 노인. 그래서 그분이 너무 불쌍해서 말이에요. 때로는 용돈도 좀 주고 그랬는데 돈을 주면 그날 밤에 그냥 술을 마시고 그냥 멀리 멀리 갔더니 천양하고 외로워 하면서 그냥 고래고래 보니까 과거에 집사님이었다가 타락을 했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일생이야.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그를 다 버리고 이혼도 한 결혼도 두 번 해서 두 번 다 이혼하고 그러니 얼마나 신세가 철행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만 주면 그냥 술 먹고 그냥 어느 날 밤중에 눈이 내리는데 수영관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수건이 눈이 쌓여있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어린 할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다 그때 어떻게 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깨워가지고 그냥 막 업어서 그 음막에다 놓고 불을 지피고 그러고 그러고 또 어느 날 갔더니 수영관에 있는 사다리가 없어져 사다리가 사다리가 있어야 나무 손질도 하고 그러는데 나무 사다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그 어린 할아버지 아웅이 속에 들어가 있어. 춥다고 그걸로 불을 떼 버린 거야. 참 그래도 얼마나 추웠으면 그랬을까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 속에 그래도 살아계시니 다행이다. 어느 날 갔더니 한 중년 신사 한 분인데 그분이 그 할아버지를 놓고 손톱을 잘라주고 대하에다가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너무나 고맙고 그러면서 그분이 목욕을 시키면서 세상에 그 위에 대형교회 수양관이 큰 수양관이 바로 지척해 있는데 이 거린 한 사람도 말이야 돌보지 아니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안타까운 탄식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이제 원장님 진단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예 써주세요 카톨릭 수녀원에서 하는 요양소가 있는데 그 요양소에 입소를 해서 이번에 남은 여생이 편안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진단서를 끊고 입소하기엔 모든 서류들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병원에 와서 식사 대접을 하고 하는데 그분의 기도가 신령한 기도 그때는 제가 목사되기 전이었고 전인치유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었지만 집회는 좀 했긴 했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 때 앞으로의 그 전인치유 사회에 대한 미래를 그대로 그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육해되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원장님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지금 기독교 한국 침례 목회자지만 기독교 한국 침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한 번 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명부를 찾아봤어 그분의 이름 명부에 아무 없어요 그리고 그 노인은 입소해서 카톨릭 수녀들이 잘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안하게 소천하셨어요 몇 년 후에 그런데 아무리 그분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보려고 해도 이름도 없고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천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노인 거린이 술만 먹으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그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곁 따라서 같이 도와드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하나님 앞에 부르지는 그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이 미사일처럼 나아가서 모든 적진을 파쇄하고 적진을 무너뜨리는 역사 응답의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여러분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선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그 말씀의 지팡이를 던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동생하고 친분이 있는 동창인데 그 부부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성가대장으로서 성가대 주의를 하고 부인은 열심히 남편을 도와서 사업도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냥 요양소에서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어 코로나에 그래서 그 딸이 면회를 갖다가 같이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어 그랬더니 그 딸은 또 남편에게 코로나가 또 전념이 그 남편이 당뇨 얼마나 당뇨가 심한지 몰라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이제는 다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 둘이 다 숨을 못 쉬고 중환실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을 흘떡거리며 죽어간다 그러면서 제 동생이 그냥 오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직접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분과 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말을 못해 죽어가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제 마음속에 그냥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 그냥 통분히 여기였어요 아주 통곡을 하시면서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망아 내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이 사망의 권세야 사랑하는 자에서 떠날지어다 파쇄 될지어다 말씀의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폭파쳐 오르면서 분노가 물라쳐 오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공격했던 이 사망의 권세가 바로 내 사랑하는 사랑한 이 아들에게 역사하고 이 딸에게 역사하는구나 예수 그리시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사망의 권세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했다 이겁니다 한 5분 정도 계속 명령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60% 이하에 떨어져서 숨을 못 지금 95%로 산소포화 다가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말하는데 내일 당장 퇴원하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기도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무러나고 코로나의 권세 죽어가는 역사가 사는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하게 그냥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천국을 소유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소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의 미사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숨을 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그 말씀을 통하여 바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또 문제의 역사의 모든 그 파괴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도 그 죽어가는 모든 육체적인 질병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양자역학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파장이 죽음의 파장을 또한 중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원자를 통하여서 분자를 통하여 원자로 가고 원자를 통하여 모든 퀀트 코트라고 하는 그러한 입자에까지 역량을 미쳐서 그 나쁜 파장이 하나님의 생명의 파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울며 불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지인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심과 기룸부심이 바로 그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내 개인적인 하나님 내 구조로 믿지 않으면 내가 어찌 그러한 말씀의 지팡이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크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분들 주님 앞에 오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이시요 그 권능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끈을 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도와 여러분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룰 때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크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되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크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 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깨 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